자 빠르게 들어갑니다.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한채린 중앙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. 패스 연결 2대1 패스 자 슈팅을 이어가 봤습니다만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. 헤더! 골! 선치골을 뽑아낸 서훈시청입니다 자 완벽한 코너킥에 이은 세트피스 득점 김소희 선수가 해냈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지금 김우리 선수의 킥이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그것을 앞쪽에서 잘라먹었던 김소희의 헤딩이 그대로 꼴레트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서울시청에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김소희 선수 역시 두 경기 연속 골을 이어갑니다 지난 경주 한수원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승복시켰던 김소희 오늘 경기 선치골을 이어가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